중간으로 가야지 그냥 모고사를 줬어야지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하게 일러가는데 잠깐만 한 번씩밖에 찬스 잠깐만 잠깐만 우와 소름이다 우와 소름이다 우와 소름이다 빠져나가 빠져나가 반등들 다 나가고 있어 아이고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끝났는데 이제 어어 자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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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피어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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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어리어? 뭐야 이거? 아 핸들 했네 아까 전에 막고 나왔잖아요 아 아까 핸들인데 와 아까 수비수를 맞았는데 아 슈팅했어? 네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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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R은 누구 편을 들 것인가 만약 수빈 끝 아 끝났다 위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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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